저희 아무것도 살 수 없는데 1500원 다 먹고 밥을 다 먹고 디저트 먹자 수박 수박이 지겹다 수박이 값싸지고 맛있어질 때가 되니까 지겨우니까 발등 보였어 백초린들 이렇게 한참 먹었으니까 한참 먹었으니까 대구싶어? 이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먹었어 맛있네 맛있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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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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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현이 봤어? 마치 봐 고마워 고마워 살렸어 졸리려고 니 따라 고마워 고마워 안 됐어? 안 됐어? 안 됐어? crazy 그다음에 스포츠 나 어차피 하나는 신경치료 해야돼 아 근데 거기서도 한 번 말씀하셔야 돼 어디있어? 이쪽으로 와? 한 번에 저렇게 꼬고가 응? 그치 그치 응 그치 그치 먹을게 응 응 응 응 아 맞아 물탕으로 맛있을 것 같은데 누가 쓰던거야? 아니 물탕으로 내거야 응 엄마 머리 피고있어 응 이거 엄마 어딜까요? 네 맛있다 엄마 이거 보고있을 텐데 원래는 쓰셔야 돼 그래서 나 불탕으로 해 내가 한 번 눌렀어 다 보여 이거 놀아 같이 말 하지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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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ah 앗 지남이니까 나 오빠 보기 싫은데 오빠는 필요하고 현이만 필요한 거 봐 내 지남이구나 이제 어? 진짜 엄마 간병료가 돼 현리야 안 먹어도 간배죠 엄마 간병관료가 돼 엄마 간병관료가 돼 엄마 간병관료가 돼 엄마 간병관료가 돼 병원비가 500 500만원? 정상적으로 형처럼 아빠 근무수 못내? 아, 될 거 같아 아, 될 거 같아 아, 아빠 지금 잠시요 이거 이거 아마 5천만원 근데 5천만원 아니라 이런 멍게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더 좋아해 진짜 맛있어 오오오, 도대체 여기다 그 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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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희귀 이거에 대한 거 음 이거 시끄러워 1, 2, 2, 3 이거 희귀병 아, 다행이다 아, 다행이다 아, 다행이다 아, 다행이다 근데 그거 다 문제인고요 아, 더워 더워 거의 20인가요? 안 나와, 안 나와 여기였어요 다행이다 지금이 괜찮아요 네, 다시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갖고 지금 정답 와, 진짜 기적 같다 근데 얘가 돼가지고 어 얘가 돼가지고 이거 돼가지고 아빠 아빠 응, 맞아 여기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을 알려주니까 안 가보면 모르는 아니, 너 수술하고 싶냐? 아빠 두 번 다시는 이런 수술 무슨 여기 있었지 않아요 너, 너 이제 그래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몰라 네가 계속 그 엉망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 응 응 근데 네가 네 의지가 중요하지 아, 갑자기 그 얘기하는가 봐 갑자기 막 나아 진짜 아, 하고싶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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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왜 닭덕이야? 아빠 그리고 새우는 작거든 새우가 작아? 그리고 새우는 부활에 피어나고 있어 모양이 찌짜돼가지고 아 근데 이거 알고 계세요 이거 치토스 이거 옛날에 소 머리로 생긴 소 먹이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계 오류였어요 아 그래요? 그러다가 이제 이거만 생산하는 기계로 됐어요 아 소 먹이 생산하는 기계 오류였구나 그리고 이제 고음식일 수도 있어요 어제 소음식이 내일의 고음식이에요 아 정신가요? 오늘의 낚시밥이 미래의 식량일 수도 있고요 언제의 고음식이 생산하는 기계 진짜 신선한 기계 오류였어요 진짜 신선한 기계 오류였어요 무기옹을 한번 더 해볼까요? 아니 집가사 아 진짜 이거 얼마 안남았다 진짜 네 그래야 내가 저기에 가고 싶을까 주말마다 주말마다 조카 찾아올이라고 고생했어요 응 맞아 내가 오류지 를 제가 담고 있어요 3일, 수요일에 엄마 왔다 갔지? 오늘 수윤이 왔다 갔지? 내일 싫다고는 하지만 오면 좋아하지? 오빠 왔다 가지? 그리고 뭘 봤어? 엄마 보러 가지? 엄마가 봐 기차역으로 엄마 마중 나오게 할게 현이랑 같이 그러면 됐지? 그러면 거기까지가 아빠의 할 일 거기에서 운전해가지고 가서 통닭 사갖고 갖다 놓고 그때부터 아빠의 시간을 다닐거야 근데 출시간 안 좋아? 아니, 거기 출시간 한다고 오늘 아이스크림 테크하고 출고 그래, 아이스크림 테크는 오빠 보고 사오라고 그러고 치킨은 아빠가 사가지고 가고 말을 안 좋아 어, 그래 말을 다 속여놨 아빠 수관이 못 보내줘야겠다 집에서, 집에서 할 수관의 일이 많아 네 술 배야지 난리내래서 술 배야지 또 술 배야지 또 술 배야지 또 저기가 미리 옥수수, 가을 옥수수 가을 옥수수 안 써보실 거 같아 아니, 여기랑 밑집 안 할래 밑집 안 할래? 파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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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 너 월요일부터 독서 안 하고 여기는 점수 어? 넷이 10분에 되는 10분 사이에 여기, 기사님 못 보니까 내려가서 기다려 여기, 기사님 못 보니까 다른 사람 저기 가면 안 되고 여기는 괜찮잖아 기사님만 해야 돼 어? 지난부터 딴 사람이 뭐 기사님 대신 한다고 그럼 절대 안 돼 아아 아, 이거 다 먹으면 어, 잠깐만 어, 잠깐만 체험해서 좀 널널하게 체험 봐 뭐라고? 1시 45분 아빠, 그러면 1시 45분까지가 자유 시간이야? 15분 남아 15분간의 자유 시간? 와, 이렇게 고마울 수가 우와 너무 고맙다 근데 5분만 더해서 20분 주면 어떨까? 그건 안 돼 그건 안 된다고? 왜? 안 된다고 알았어 그럼 안 되는 걸로 알을게 넌 거기서 지금 자고 있어, 그럼 응 알았지? 응 잘자 어, 다리까지 올리고 그냥 밀어봐 밀으라고? 언니 다리 안 나잖아 아, 니가 그걸 밀어버렸잖아 아, 빨리 알았어 자 아빠, 발에 두드러워 아빠, 이거 아빠, 발에 두드러워 얼마큼 나고 있어? 많이 줄였어 여기 멀리서 보면 태 안 나 진짜요 응, 확실해 응, 확실해 잘자 이따 보자 잔잘 거야 잔다며 잔다며 네